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쌀쌀한 아침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치 소식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많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면담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기자 먼저 어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만남 어땠습니까? 별도 합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빈손 회동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 면담은 약 80여 분간 진행됐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치되면서 당초 한 대표가 제안했던 독대는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 야외 정원을 산책하면서 분위기를 누그려들였지만 이후 면담에서는 접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면담 이후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세 가지 요구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 한 대표가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의 상황,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 없이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할 말은 했다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다소 있을 법한데, 어떤 반응들 지금 친한 게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나오고 있나요? 김동혁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성공적인 결과는 아니었다면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씁쓸해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여사 문제와 또 여야 의정 갈등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만난 건데, 대통령실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 우려했습니다. 친한 게 핵심 관계자도 MBN에 대통령실 상황 인식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이제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한 대표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국민의 마지막 기대가 차갑게 외면당했다고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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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